이번 구청회는 한국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요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안에 하고 한국 선안에 같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가족들 같이 먹고 같이 놀아서. 미테남 청토 음식은 반절 먹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떡국을 먹어요. 건강하다고만 했어요. 2년에 뭐 하고 싶어요? 언제 결혼한 거예요? 언제 결혼하라고 해요? 특히 갑자기 감기에 걸린데 혼자서 살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항상 부모님 제일 보고 싶어요. 저도 부모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랑 한번 안하고 싶어요. 세계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조회자분들은 잘 알고 싶어요. 좋은 iPad이 많아요. 부모님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그가 때문에 한국에 좋은 나라로 들어갔어요. 일본이 잘 생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